저는 건축 설계 PM 업무를 하고 있고요. PM 업무는 설계 인허가 관리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 지원 업무 그리고 중공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설계 관리를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.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유는 건축 PM은 설비, 전기, 구조, 토목, 조경 등 많은 유감 파트들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PM 업무가 자기 자체의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고 책임감이 큰 친구들과 일하는 걸 저는 응원합니다.